대한의사협회에서요. 몇 달 전에 자가검사 키트를 도입하자라고 주장을 해서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제 기사를 보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 이 자가검사 키트와 관련해서 오남용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장을 몇 달 만에 바꾼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수님 얘기 좀 해주시죠. 우선 제가 1분을 말씀드리고 또 좀 더 자세한 것은 우리 강 기자님이 추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는 작년에 작년 4월달 정도부터 신속항원 진단검사 키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2020년 4월에 의협이 뭐라고 했냐면 이때는 이 진단검사 키트가 심지어 긴급 승인조차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데도 이제 의협이 이 검사 진단 키트를 승인하고 또 광범위하게 사용을 해서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사용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어제는 의협이 완전히 180도. 180도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180도 정도에서 한 5g 정도나 앞으로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용을 촉구하던 것에서 사용 촉구를 자제한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지어 지금 4차 유행과 관련해서 이 자가검사 키트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사용을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매우 제한된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만 사용을 해야 된다. 심지어는 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을 아예 검해야 된다. 그리고 오로지 의료계가 특별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어제 의협이 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매우 신속히 검사해야 되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검사를 해야 된다. 수술을 앞두고 있다라든지 그런 경우요. 그다음에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의료진, 전문가들이 반드시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일반 국민이 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 곳에서 살 수 있는데 이 살 수 있는 것을 아예 못 사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얘기하던 것에서 180도 입장을 바꾼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한 5g 정도만 더 나아가서 아예 이렇게 세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게 나온 것은 이 진단 키트가 너무도 문제가 많다. 왜 저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유행, 소위 4차 대유행이 확산된 데에는 이런 자가검사 키트의 영향도 있다라고 방송에서 지적을 해드렸단 말이죠. 그런 주장을 본인들이 듣고 나서 판단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걸 사용하도록 권고한 것이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인정한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안에도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전문적인 식견이 좀 더 뛰어난 분들도 있고 그냥 일선에서 자기 진료를 수행하는 의사들도 있고 굉장히 여러 성격의 회원들이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자가진단 키트가 과연 지금의 4차 유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각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많은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경고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방점을 찍었고 내부에서 논인 끝에 이런 권고를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걱정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접한 사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런 사례가 있어요. 어떤 사례냐면 지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되어가지고 비교적 그곳에 계신 분들이 보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고위험군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식사 같은 것들을 이렇게 급식해주는 분들이 자원봉사의 형태라든 혹은 아르바이트 형태로 매일매일 들락날락 거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체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그곳에서는 자가진단 키트거든요. 그런데 자가진단 키트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급식 봉사를 하기 위해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갔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출입을 하기 전에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를 해서 음성인지 양성인지를 확인을 해요. 그런데 몇 차례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를 통해서 밝혔습니다마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설사 몸에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가진단 키트로 그분을 잡아낼 확률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혹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면제 보호 취급을 하는 거예요. 나는 검사를 해서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안전하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도 정부에서 승인한 자가진단 키트로 우리가 검사를 해서 음성 나왔기 때문에 이분을 출입시키는 것은 전혀 방역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각 방송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고위원군들이 모여 있는 곳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가진단 키트로는 음성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바이러스를 배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시설들을 출입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겨서 4차 유행이 확산하는 데 기여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사협회에서도 이런 상황을 광범위하게 포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약국에서 자가진단 키트로 팔아서 일반 시민들이 전문적인 의료진들의 지도 없이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를 한 다음에 나는 음성이니까 바이러스 걱정 없이 그냥 마음대로 일상생활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걸 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우선 하나는 의협회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뭐냐면 이거예요. 유병률이 0.05% 수준 이하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명백히 감염이 된 사람의 숫자가 전 국민 대비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확인이 된 감염자뿐만 아니라 확인이 되지 않은 소위 숨은 감염자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낮다는 거예요. 이게 유병률 전체 감염자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낮다는 거예요. 이렇게 낮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키트 자체가 상당히 정확하면서 고감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유병률이 낮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확진자는 확실히 확인이 되었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어떨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 기본적으로 바이러스의 양이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눈치 못 채는 상황에서 감염이 되어 있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키트 자체가 굉장히 정확하면서 감도가 높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키트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조업체에서는 감도가 90% 이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PCR이나 이런 걸 비교해 보면 감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감염이 되었는데 못 잡아내거나 또는 감염이 안 됐는데 감염이 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감염이 되었는데 못 잡아내게 되면 실제로는 본인이 감염이 안 된 줄로 알고 확산을 시킬 거고 감염이 안 됐는데 감염이 되었다고 키트가 나타내면 본인과 그 주위에 쓸데없는 행정력과 여러 가지를 낭비하게 된다는 거죠. 각종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의협이 이거 정말 문제가 많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전문가들이 의협 내에 있는 전문가들이 평가해 보니까 문제가 많다. 이래서 어제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됐는데 저희들 방송에서도 처음에 이 자가검사 키트 또 특정 지자체가 이것을 대규모로 사용한다고 할 때 저희들이 굉장히 비난하고 굉장히 비판한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의협이 이런 관점을 냈다고 하는 거 상당히 환영하면서 또 의협이 이런 관점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전문가 집단이 제기했다고 하는 점에서 또 1년 전과 완전히 180도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 점.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을 완전히 바꿨으니까 본인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망한 사안인데도 국민을 향하여서 이런 안을 내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협이 낸 이 발표에 대해서 정부 당국 또 지자체 그 이외에 일반 국민들께서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저도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도 다양한 채널로 방역 당국의 자가진단 키트가 지금 4차 유행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곳곳에 구멍을 만들고 있으니까 최소한 약국 판매는 제고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질병관리청 내부에 계시는 분들을 포함한 전문가들도 방역 당국 내에 있는 전문가들도 이런 의견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게 참 답답한데요. 이게 정치가 방역을 망치는 가장 나쁜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야를 막론하고. 이게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에, 국무총리 주변에, 서울시장 주변에, 각 지자체장 주변에, 그리고 여야의 유력 정치인들 주변에 이 자가진단 키트를 애찬하는 일부 전문가들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계속해서 자가진단 키트가 시민방역에 꼭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지금 4차 유행을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전혀 사실이 아닌 잘못된 정보들을 계속해서 귀에다가 속닥속닥 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 문제고요. 그래서 심지어 방역 당국의 의사결정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조차도 이거 자가진단 키트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시그널을 계속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책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것도 참 어처구니없는 일인데 자가진단 키트와 관련해서 관계가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주가의 촉을 곤두세우고 있는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그 투자자들이 방역이고 뭐고 그분들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면서 오니까요.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가진단 키트 약국 판매가 만약에 무산되면 지금 우수수 지금 떨어질 기업들의 주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일종의 이익 집단으로서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치와 그리고 주식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엮여가지고 지금 방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구멍을 만드는 자가진단 키트가 계속해서 허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장에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기자로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할 말 다 하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하나 드리는데요. 강 기자님 중요한 시적을 내주셔서 제가 하나 더 붙이겠는데 제가 아주 예외적으로 우리 방송의 댓글에 제가 답을 잘 달아드립니다. 특히 가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또 다른 하나는 주식 투자자분들인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는데 투자한 기업의 예컨대 치료제라거나 또는 임상 중인 치료제라거나 이런 것들 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진단 키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상당히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거나 또는 확실하지 않는 것은 방송에서 다루지도 않지만 이런 댓글에서도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뭐냐 하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관계를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상당히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진단 키트가 문제라고 해서 4차 유행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국가, 이 국민, 자영업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희생을 하고 있냐고 하는 걸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언제나 냉정과 절제, 그다음에 데이터에 기반하고 과학에 기반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시청자, 또 국민 여러분, 또 당국이 자각하고 또 확실한 그런 철화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자가진단 키트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 항체검사 키트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자가검사 키트는 이렇게 정리하죠. 시작이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정치가 얽히고 주식 투자자들이 얽히고 기업의 이런 이익들이 얽히면서 공공의 방역에는 굉장히 방해가 되는 쪽으로 작용을 한 건 맞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정리를 하고 지금 제가 그래서 이런 비슷한 결로 흘러갈 수도 있는 또 다른 사안이 어제 기사에 나와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셋이 TBS FM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코로나 프로그램을 또 코로나 코너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지난 중과 했는데 지지난 중과 한 청취자분이 여러 청취자분이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백신을 맞으려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항체검사를 해준다라는 문구를 보고 그런 광고를 봤다. 이거 백신 맞고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일단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어제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백신 맞았는데 항체가 없어요. 대책 없는 정부 이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백신 접종을 했는데 항체가 안 생겨서 백신 접종을 한 동네 병원에서 항체검사를 해봤더니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경우에는 통보받은 당사자로서는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어 당국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로 백신 접종 후에 항체검사와 관련해서 병원이 이렇게 무언가를 광고하고 제한하는 것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 여쭤보고 그리고 항체 행성이 진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인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좀 나눠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부터 해주실까요? 자, 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목과 관련해서는 제가 또 사과를 드릴 일도 있어요. 그건 FM 라디오 쪽에서 드리면 됩니다. 제가 코로나 특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주 딱 일주일 전 목요일날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항체검사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제가 한동안은 항체검사 키트를 취재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항체검사가 필요가 없어요. 항체검사를 일반 시민들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항체검사 키트에 허가를 내주는 것을 방역당국에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꺼려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제가 계속해서 팔로우를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선병원에서 항체검사를 하는 게 허가된 키트가 없어서 불가능할 텐데요라는 답변을 드렸고요. 현장에서 그런데 아니요, 항체검사 광고를 하던데요라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니까 제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바로 확인을 해봤더니 이런 제가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한 사이에 항체검사 키트 12개가 허가가 되었더라고요. 시각처에서. 이것도 참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방역당국에서는 또 그리고 검사와 관련된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는 항체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최소한 일반 시민들이 항체검사 키트를 구매하거나 혹은 일선병원에서 항체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영문도 모른 채 어쨌든 간에 12개의 검사 키트가 허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항체검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고요. 기반이 마련된 거죠. 병원에서는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현장에서 바로 사과를 드렸고요. 지금도 굉장히 어쨌든 간에 코로나19를 취재하는 기자로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따라가지 못했고 잘못하면 잘못된 정보를 드릴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찬찬히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체검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병원에서 항체검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간이 항체검사 키트가 있고요. 그리고 검사기관에서 제대로 된 검사를 하는 키트가 있습니다. 12개 중에 그런 검사 키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간이 검사 키트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마치 당뇨 환자들이 체크를 하는 것처럼 손끝에서 미량의 혈액을 빼어가지고 그 검사 키트에다가 묻히면 항체가 형성되었는지 형성되어 있지 않는지를 줄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거는 간이 검사 키트인데 보통 병원에서 일선 병원에서 이비인후과, 뇌과 어쨌든 간에 백신 접종을 하는 기관에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데 그것은 지금 몸 안에 코로나19와 관련된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지 없는지 유무만 간단하게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3만 원에서 5만 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예 정상적으로 아예 항체 백신으로 인해서 항체가 몸속에서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뿐만 아니라 유무뿐만 아니라 그 항체의 양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정량적으로까지 평가를 해주는 검사는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거나 기구가 있는 큰 병원이나 혹은 검사 기관에서 혈액을 보내가지고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선 병원에서 혈액을 뽑아가지고 그 혈액을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병원으로 보내서 한 일주일 정도의 기관을 들여가지고 그 검사 결과를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12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다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 비급의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수익이 병원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는 의료기관에서 어? 이거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이 되네. 돈이 됩니다. 돈이 되는 거죠. 실비를 빼면 나머지는 온전하게 병원 수익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권하는 거죠. 이거 백신 1차 접종하고 2차까지 접종했는데 1차 접종 이후에도 어쨌든 간에 시간이 한 3개월에서 한 6주 정도, 4주 정도 지났으니까 항체 생겼느냐 하면 보시겠어요? 3만 원, 5만 원이면 10분, 20분이면 바로 결과 나올 수 있는데 자, 그런데 그 간이검사 키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간이검사. 간이잖아요. 간이. 그리고 유무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검사 키트의 결과가 항체가 그 몸속에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적게 생겼는지를 확인을 못해줄 뿐만 아니라 간이검사이기 때문에 마치 자가진단 키트와 똑같이 검사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는 굳이 돈을 들여서 항체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방역당국을 확인을 해보니까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이 99.8% 이상은 항체가 정상적으로 다 생겼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필요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키트가 식약처에서 허가가 난 이유는 조금 전에 다룬 자가검사 키트와 같은 그런 공식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항체 검사 키트를 제조해서 유행 상황에 굉장히 좋지 않은 유럽이나 혹은 미국 같은 곳으로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외국으로 수출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너희 나라에서도 허가를 안 해줬더라? 이게 상당히 궁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에서 계속해서 방역당국이라든가 방역당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자체장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 혹은 정치인들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로비를 했던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로비의 결과가 바로 굳이 우리나라 방역 상황에서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병원들 돈만 불려주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항체 검사 키트가 허용이 되어서 일선 병원이 홍보를 하는 상황을 낳게 된 것이죠. 추가 취재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시행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돈벌이가 되니까 그렇게 요약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것도 하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옛날에 방송을 할 때 백신 접종이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5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허리케인 라디오를 하면서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만 실제로 그런 제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방송에서 아닙니다. 백신 접종은 전액 무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항체 검사 키트는 실제로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1차 접종을 하시고 2차 접종을 하는 데에 따라서 백신 접종과 이 검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마치 패키지인 것처럼 아니면 검사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대상자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또는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마치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권유하게 될 경우에는 모르는 분들이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전문가 집단에서 그렇게 권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일반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걸 모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는데 좀 전에 관계자님 지도하신 것처럼 이거는 할 필요도 없는 데다가 온전히 자기가 돈을 다 내야 되는 그러니까 보험으로 전혀 처리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것과 관련해서 이런 온암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걸 하게 되면서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우선은. 두 번째는 간이 검사는 관계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줄로 표시되는데 이거는 아주 쉽게 임신 진단 키트처럼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신이면 두 줄 나오고 아니면 한 줄 나오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아시다시피 임신 진단 키트는 간이 검사 키트라고 해도 정확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 높으냐 하면 이것은 오래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검출하는 것을 뭘 검출해야 되고 거기에 사용되는 항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도 오래 잘 정해져 있어서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사이언스가 너무 솔리드해서 너무도 잘 알려져 있어서 그것은 거의 에라가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간이 검사를 하게 되면 병원에 가서 한 번 더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일치합니다. 이것은. 그러는데 코로나는 다소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느냐. 지금 코로나는 검출하려고 하는 고고 그것도 정확하지 않지만 또 항체가 역사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검사 키트 자체의 불량률도 제가 생각할 때는 꽤 많을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국에서도 실제로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거의 99.8% 그러니까 거의 100%라고 보잖아요. 이럴 정도로 항체를 만들기 때문에 굳이 항체 검사를 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나 검사했는데 검사한 결과가 네. 항체가 안 생겼다.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 키트가 아직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정확한 결과를 못 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여기에 더 높게 방점을 둡니다. 왜 높게 더 방점을 두느냐 하면 이거예요. 보통 이 항체 검사는 2차 접종을 하고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1차 접종을 하고 그러는데 2차 접종을 할 때는 1차 접종을 하고 나서도 일단 항체는 어느 정도 생깁니다. 그런데 2차 접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폭이 되면서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는데 이게 정말 안 생겨서려고 하면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거죠. 하나는 정말 물백신이라 해야 돼요. 물백신이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1차 접종과 2차 접종을 똑같은 백신을 맞았는데 똑같은 백신이 물백신이라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1차 백신을 하고 긴 시간을 두고 2차 백신을 접종하기 때문에 1차 백신도 물백신을 맞고 2차 백신도 물백신을 맞을 가능성은 아주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차 백신을 물백신을 맞았는데 2차 백신을 물백신을 안 맞으면 항체가 생겨야 되거든요. 또는 1차 백신을 좋은 백신을 맞았는데 2차 백신을 물백신을 맞더라도 2차 백신을 하고 나서 해보면 항체가 검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만에 얀센의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다를 수는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얀센 백신이라도 보호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감안하시게 되면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낫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아 검사해 보니까 저는 항체가 없어요. 이 분이 오히려 진단검사 키트의 부정화각에서 나올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하는 것에 저는 방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첫째 항체검사를 하실 필요가 없다고 하는 점 두 번째는 행위 혹여 하셨다고 하더라도 항체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하는 점 오히려 검사 키트가 잘못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하는 점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1차 백신 2차 백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하시면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진짜 이게 피 같은 돈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12만 원짜리를 안 하고 3만 원짜리를 할 것 아닙니까? 3만 원짜리는 간위검사 키트예요. 간위검사 키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에 있는 항체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게 해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항체 단순한 유무만 선으로 알려줍니다. 그런데 딱 했더니 한 15분쯤 후에 의사나 간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항체 검사를 해봤더니 항체 검사가 없는 걸로 나타납니다. 12만 원짜리 혈액을 뽑아서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몸에 항체가 없대. 그러면 이제 12만 원짜리 검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 뽑아가지고 5일 동안 보내면 당연히 그 검사 결과에서는 거의 100% 항체가 있는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3만 원으로 먼저 홀려놓은 다음에 12만 원으로 더 돈을 버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병원 배만 불려주면서 멀쩡하게 몸에 생긴 항체를 다시 한번 자기가 확인하는 이것만 하는 거죠. 그리고 항체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무엇이냐면 항체 검사는 항체 검사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백신을 한 번이나 두 번 맞으면 거의 대부분이 다 항체가 생길 뿐만 아니라 설사 항체가 안 생겼다라는 검사 결과를 받더라도 시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항체 검사를 해봤더니 나 항체 안 생겼으니까 백신 한 번 더 나와주세요 해도 백신을 더 놓아줄 수도 없고요. 놓아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항체 검사를 가지고 항체 검사가 항체가 생겼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들고서 저 항체 생겼으니까 이 항체 생긴 것에 대한 인센티브 주세요 해도 그런 인센티브도 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그냥 호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발 현혹되지 마십시오. 아니 근데 물론 이제 강양구 기자의 지금 얘기가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안 발생하기를 바라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거죠. 의사들이 이런 과학적 지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을 텐데도 단순히 돈벌의 수단으로 여겨서 이걸 권하는 것인지.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늘 주사 마늘 주사 백옥 주사 뭐 등등에 그런 거 의사들이 다 아 이게 뭐 그렇게 꼭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안 서는데도 불구하고 안 서는데도 불구하고 권하잖아요. 권하잖아요. 이익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분들도 어쨌든 병원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언론에서 백신 맞았는데 항체가 없어요. 대책 없는 정부라고 제가 소개해드린 9월 8일자 한재범 기자가 쓴 MK뉴스에 실린 매일경제 뉴스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 기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굉장히 부적절한 기사죠.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 문제가 있냐면 제목을 백신 맞았는데 항체가 없어요 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는데 대책 없는 정부라 그래서 마치 정부를 질책하듯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원래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에도 맞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임상시험이 되고 허가가 날 때까지 그것이 긴급 성인이 되었든 아니면 정식 성인이 되었든 상관없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허가를 내준 것인데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항체가 많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항체가 정계에 생겼다 그래서 문제를 사볼 수 없는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어떤 이유 때문에 항체가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100만 명 중에 한 명의 비율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가 대책 없는 정부라고 제목을 다 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 기사가 다소 좀 많이 나갔다.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사에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제목이라든가 아니면 항체 검사를 했더니 항체가 안 생긴 사람들도 있나 보네라는 정보만 선별적으로 취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의식하지 않았던 광고 문구가 더 눈에 들어올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2차 백신 접종을 하러 갔는데 내과나 이비인후과나 혹은 그런 의료기관에 항체 검사 해드립니다. 3만 원 이런 거 딱 보면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효과를 또 낳을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 된다는 거죠. 제발 좀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의사분들이 돈벌이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좀 몰아붙이는 것 같잖아요. 저는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물론 그런 의사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는데 이제 많은 의사분들 중에서도 선의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는데도 일단 당국이 권하지 않고 전문가들도 권하지 않는 데다가 본인들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요즘에 보면은 의료진들께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상당히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항체 검사와 관련해서도 언제나 도를 지나치게 되면 욕을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민 정서나 또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는 그런 수준을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도를 넘게 되면 이제 돈벌이에만 눈이 멀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질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뭔가 선을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조언을 좀 드려봅니다. 너무 아우르는 멘트를 해주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언제나 중도 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과학과 진실에 기반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채찍이 있으면 당근도 있어야 되니까요.